큰사람 개맞네 세컷 세컷 도와주시오 울동지가 한 스쿼드 박살냈어 도와주시오 도와주세요 개박사다 우리 동지들 뭐하셨소 그러나 1킬 1데스 했소 저도 1킬 1데스 했소 2킬 1데스요 어허허 자 다들 다시 모여보시오 다들 고생이 맞으시믹 아우 오시더라 귀를 찌르는 저 목소리 잠깐잠깐잠깐 이건 또 뭐야 새로운 간신들이야 뭐야 이거 밀정이요? 너무 대놓고 밀정인데 이거 말투부터 너네 밀정이네 나는 자네들을 정말 신뢰하고 있으니 나의 신뢰를 깨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오 그 심심에 절대 깰 일 없으니 꼭 기다리지 마십시오 아 야 귀에 속속박이 아파 딕션 좋다 딕션 좋다 너 딕션 이거 영어 썼으면 이거 큰일났네 세원차 뽑았어 다들 심착하게 다시 한 번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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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 이거 적어도 1인당 2명씩은 죽여줘야 돼 그래야 해볼만해 아니면 우리 공수 공수부대 할까요 공수부대 좋지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ball 바로 구출해 버리 가서 바로 구출하자 우리 저펄동지가 저기 갇혀서 외로이 고문당하고 있소 크흡 wall 그 억지 울음은 좀 아닌거 같소 흐허허헣 흐허헣 그래 다들 이 작손 끝나면 뭐 드라고 싶으시오 우선 제 와이프에게 이 목걸이를 아 그 와이프 지금 임신중이라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아 꼭 꼭 그 목걸이 전달해 주겠어 우리 김박사 동지는 이 일 끝나고 뭐하시겠어 나는 저 이제 하와이라는 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여자들은 옷을 벗고 다닌다고 하시오 옷을 벗고 다닌단 말이오 그런 추태스러운 나라에 간단 말이오 저는 저 하와이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게 끝나면 그럼 당신도 벗을 것이오 내가 잠깐 전서군을 뛰어서 우리 저펄동지에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소 저펄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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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소 우리가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오 지금 갑시다 하나 둘 셋 아 경추 좋아 으아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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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라이딩해 글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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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하다 죽을것같다 오오오 침투해 침투 빠바바 빠바바 저기안에있나 보다 여기안에 오여기 안에서 고문 당하나보다 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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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뿐이 보인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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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를 찔렀다 지금 상대 헬기가 낙하선을 끊고 있어 아 머스키도 어디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내려가시나 상대 헬기가 저를 죽였어 이거 살아야돼 살아야돼 어떻게 내려가지 어 잠깐만 이거 내려가서 죽을거 같아 무사히 착륙했어 무사히 착륙은 했는데 지붕에 떨어졌습니다 아악 저펄동질이 어디있어 여기 기찻길 기찻길 몇명이나 있어 거기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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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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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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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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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이상한 트럭에 있어 아 이게 저뻐리구나 저번에 썼구나 와 개쎄 개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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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맞춤 야야 저거 트럭으로 째미는게 어딨어 한 대 또 맞춤 개피 이분 개피 이분 개피 컷 컷 컷 그렇지 컷하고 가자 자 오케이 먼저 가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잘 먹고 가야돼 잘 먹고 가야돼 오케이 트럭으로 째끼는게 어딨어 우리 동지를 다 어디갔어 우리 동지들 다 없어졌어 저 여기요 아니요 아니요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둘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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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밴드 내려갔어 빨리 구출해야돼요 너무 오바야 도와줘라 얘들아 동지들 제발 너무 안돼 이거? 아 막았으면 힘들어 아 구젠복을 어떻게 이겨 이걸로 일단 여기 있으면 안돼 여기 있으면 버텨도 쟤네는 계속 나오니까 내가 여기서 버틸테니까 어서 저폴동지 구하러 가시오 저폴동지 빼자 저폴동지 빼자 빨리 나머지는 빨리 가시오 빨리 내가 여기서 시간이 끌테니까 어서 또 여기서 버져요 아오 내 걱정을 하지마시오 어서 어서 저폴동지 구하러 가시오 빨리 뒤로 돌아가시오 어이 뭐야 이거 앞에 어어어 팀워컷 팀워컷 이 세상 억으로 내가 다 끌고 있으니 그 조금만 버텨주시오 저폴동지 아 재키라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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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빠져서 저폴동지만 구하고 빨리 빨리 이곳을 도망치시오 아잇 타타타타타타 뭐야 헬기 뭐야 아니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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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헬기 뭐야 아 왜이래 왜이래 오오오오 저폴리 얘가 저폴리인가 여기다 이쪽으로 가야되 내가 찍었어 아잇 안되겠다 이건 방탄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이제 난 이제 난 끝이오 내가 꼭 돌아오겠소 조금만 버티시오 제발 어서 어서 빨리 가고있소 가고있소 흥분을 가라앉히시오 흥분을 가라앉히시오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도 되니까 어서 내 이 인생 헛되어 하지말고 저폴동지 구하고있소 거의 다왔소 잠깐만 여기 동지 야 잠깐만 개아파 개아파 아 안돼 멈추지마 아 나 스낵도 얼마 없어 이제 스낵도 얼마 안남았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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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악 아아아악 아아아악 안되겠다 아아아악 안돼아아악 안되겠다 안되겠다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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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저펄이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고있으니 못잡지 미친 야 차에 이거 어떻게 잡아야되 이거 야 차에 태우고 이동하는게 어딨어 그리고 헬기로 비비지마 야 그리고 적진항간들 어떻게 들어가냐 그리고 헬기로 왜 비벼 비비지마 백화 wells 폐기구 엄청 비비어 그기 소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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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왜 그까부터 하면 되지 다 아니 너같으면 안 sue LORD 으아아핳 으아아아앙 등가 아아아ع 무의 동지를 fireworks 앙에 내 혼자 20명 죽인거 같다 아니 그 차를 쫓아가는데 뒤에서 헬기 비비고 그냥 차 바퀴 타서 그냥 그러니까 헬기를 왜 비벼? 방해공작이 너무 심하다 이거 이것 좀 현실적으로 본진 들어갔다니 미친 차가 본진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뭐 몰라 그냥 무장괴한들에게서 끼버렸어 이거 그냥 올 공격합시다 저희도 인원수가 좀 부족하니 수비있는 친구들 데리고 갑시다 저희도 이거 뭐 창고 같은데 넣어놓든가 저퍼리를 맞아 맞아 어디 디펜스를 해 차라리 이거 창고밥 여거 타고 갈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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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더이상 이제 방탄복도 없고 스낵도 없다 저희 쪽에 오시죠 그냥 아예 회기를 타고 가서 저퍼리를 구해 그냥 어 차 먹었다 저퍼리 타! 저퍼리 타! 어? 핵뱀 빨리 타라고! 나이스 나이스 야 저퍼리 어디있어 저퍼리 어디있어 저퍼리 어디있어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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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퍼리 해안가 근처 나 소망차로 지금 몰고있어 빨리와봐 저퍼리 동지! 저퍼리 동지야? 어디야 이거야? 빨리 타 빨리 타! 저퍼리 동지! 아니 지금 고문받아가지고 하체가 무실해졌어 빨리 빨리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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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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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무식 좀 해줘 수완TV 왔어 접근 접근 일본인이 쓰러지지 않아 에어맨이오 미친놈들 자 저퍼리 동지 고생 많았어 이제 내가 볼때 고생은 고생은 이쪽이 더한거 같아 이제 일본산 피규어는 이제 그만 모으시오 에?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거지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조금만 힘내시오 조금만 invasion 도둑동지여러분 조펄동부가 온답니다 빨리 나갑시다 리얼 간식 조펄아 에비다 역시 고랫패밀리 전속배우 동지들 1인타약하는 저폴동부가 많이 온답니다! 빨리 갑시다! 우리 SNL의 김민교수 어... 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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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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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다 꼴레 다 왔다 드디어 드디어 나가야 돼 으악 뭐야 뭐야 예? 아아아아아아 아 안돼 아아아아 아아아아 어 뭐야 안나왔다 안나왔다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아아 아 대한독립 만세 아아아아 아아아아 예예예 아아아아 예예예 만세 예예 아 개 힘들었네 진짜 독립운동가 개 힘들어 아아 자 독립운동 리스펙 와 진짜 우리 와 우리 열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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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동립운동가 동립운동가 와 사살수봐 우리 선생님들 진짜 사살수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게임도 하고 방송도 하고 밥도 먹고 나 혼자 23킬 했어 아아 아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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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이고 열심히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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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 내리기전에 죽이더라 아아 구독눌러 누르라고 빨리눌러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아 에이 고생하셨습니다